뚜껑 질투 헤미 아까 먹은다고 했잖아 아 이게 너무 우즈벡식으로 이게 뭐야 야채 하나도 안들어가고 밖에 고추도 있고 뭐야 파도 있는데 마누라기 징겨주는데 그냥 먹어 어 먹긴 먹는데 한 거 가지마 다 했어 한 거 가지마 다 야 술도 없는 술도 하지마 다 먹어 살구만 하지 이런 밥 먹었냐 나는 쌈공기 이런 거 안 먹었어 아 맞아 들어간 거 혼식 잘 안 했지 뭐 이제 맛있지 완전 대박 나중에 일어나는 한 거 나를 다 먹었다 내가 먹는 게 좋아 야채는 날에 담아서 먹었지 이제 빨리 먹으러 왔어 내가 먹으러 왔는데 그리고 방이 멈춰서 먹는게 잘 먹었어요 여쭤봄 시간 여쭤봄 시간 여쭤봄 시간 저녁란 순간 저 고주모양 튀겨 맡기는 거 같아 하하 이거 한국맛이구나 우리집에 해먹는게 뭐였어? 안식 흉내낸거 와 진짜 밖에서 식당가서 밥먹고싶어 안쪽도록 많이 먹어 상수도 더워? 더워 더워 10점 만점 10점 만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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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점 만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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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? 맛있지? 물음밥 맛있잖아 맛있지? 비와서 날씨가 너무 좋은데 공기도 깨끗하고 먼지도 없다 먼지 없지 와 또리 또리 해주세요 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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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치워라 이제 마트 갈거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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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하면 되지 컷 그래 잘했어 엄마 손으로 잡을게 아오 욱 Myanmar eko 써 우린 가족과 함께 트레이도 수 왔어요 바다이 안에서 타세요 안돼 해인이라 타야 돼요 왜 나나 해리가 타야 된다고 엄마 여기 해리기가 타야 되잖아 앉아고 싶어? 아이고 아이고 제발 아빠 여기 3개짜리? 아빠! 진짜 다 있다 한번 보고 조금만 이것만 조금만 보고 나도 몰래 아빠 인터넷 사줄게 이거 진짜 웃지다 그래도 잠깐 했나? 내가 밑에 놓아서 오는 줄 알았네 잠깐 해 이거 사주세요 에랑씨도 보고 이거? 네 딱 맞았어요 안에 딱 맞는 거 사자 살짝 있는 거 엄마랑 아빠랑 인터넷 사자 사자 하셨어? 형님 또 막 비싸고 형님 또 막 비싸고 야 형님 새소리 갔어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안돼! 가! 와봐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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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사줄게요 아빠 사줄게요 아빠 사줄게요 안녕하세요 아빠 사줄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쿄코넛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에선아 걔는? 네 이거 먹어봐 콩차야 왕 누가 줬어요? 맛있어? 누구 줬어요? 맛있어? 한국 왔자면 콩차를 먹었어 수영장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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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너무 동그랗게 신났어 애들 뭐 다 허무하게 신났어 매울도 신났어 그리고 그리고 스피도 먹고 야 이거 이거 있잖아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 오면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기만 해도 행복해 나 나 나 아빠 먹고 있고 아니야 습땀맨을 많이 쌌어 지금 아빠 나도 사줘 나도 나도 같이 먹는 거야 아이고 그렇게 맨날 한 번 가면 노래를 했는데 아 그럼 간 앞에 그거 너무 안 쌌어 아 싫어 싫어 피카츄라 이츠파이츠 이츠파이츠 여기 유치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아빠 정신 차려 못 찍고 있어 이비수 집이 꺼여가지고 집이 못 찍겠다 친구들 가먹어서 그거 잊어버렸어 여기 다 잊어버렸어 여기 다 잊어버렸어 야 앉아 똑바로 앉아 과연 얼마나 나왔을려나 50만원 아이고 이 중놈들을 어떻게 한국 자주 와야겠어 처음이긴 처음이지 혜인이들 잘 정신 못 차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리버리하고 어때 맛있다 맛있다 응 진짜 엄청 많이 쏟아지네요 진짜 말도 안 나온다 네 응 아빠 저기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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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말도 안 나온다 네 하얀 하얀 추운 아침 지대 참샤 수영 수영 오빠 시골에 못 오고 있어 어? 없는 거 없는 거 같아 이야 이 바람 내는 것도 있어? 응 아직 아직 죽잖아 시골에 계속 살까? 네 응 시골이 좋아? 네 계산아 우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아? 네 하나도 하나도? 혜민아 우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아? 아니야? 왜? 여기가 좋아? 네 여기는 수영장도 있어 야 우리도 있었잖아 우리도 있잖아 저 땅집에 있었잖아 야 우리 땅집에 있었잖아 네 있었어요 잊어먹었어? 아이 엄마 속상해 아이고 뭔지 모르지만 그냥 속상해 어제 장마하고 오늘 날치기 좋네 그러게 줌도 끊어졌어 그래? 그래? 춤춰주세요 여기 우리 추억이 다 있다 그렇지? 지금 주려고? 네 종이로 종이 야 발대가 중이로 됐어 응? 발대 중이로야 종이? 응 아 그거 요즘 말이 많아 왜? 아.. 환경 생각한다고? 응 안 뚫려 이게 잘 종이로 되가지고 로비야 너 먹을 거야? 네 여기 추억이 오고 어 아버지한테 하나 드려 어 우세야 수영장 안에서 먹을까 떨어뜨리지말고 흘리지말고 와 보세요 아 점심 메뉴는 어제 샀던 양념 동남 닭갈리 애가 한자 델문빵 델문빵 있어서 그리도 속한 마라 먹인다고 안 차가워? 네. 오 차갑대. 응. 속고 물 때. 헤인아 엄마 봐봐. 재밌어? 좋아해. 좋대요. 아이고 신났어. 아이고 신났어. 아이고 신났어. 아이고 신났어. 어이 안대. 물 빼앗아 혜인이. 응. 혜인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아이고 신났어. 아이고 신났어. 아이고 신났어. 엔드 어쩐지 말라 했었나? 안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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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 사랑드. 오. 호랑이. 매사랑들. 호랑이다. 오. 여기 아, 오 원의. 쓰셨던 칸. 오. 호. 여기 아 교수, 어한테마. 이렇게. 왕의 길이. 아 비쥬. 오니. 왜. 아. 그 눈. 아. 아. 닭고기, 닭고기 너덜너더 작아보여 아, 욕심내지나 힘이 도여요 먹자 오이도 먹어도 돼요? 응? 먹어도 돼요? 그럼 맛있다 간식 해줄 수 없는 맛 따봉 여기서 밖에 먹으면 더 맛있다 우리 가족은 이거 보면 진짜 먹고 싶어겠다 나처럼 해봐요 안돼, 혜인아 엄마 엄마 피카츄 할아버지 피카츄 산타 할아버지 여긴 단어 배고플 시간 없어 으악 귀엽지 고양이 Diode 가사 밥 먹으면 알프레임 줄거야 조금만 침도 넣어줘 조금만 침이 넣어줘 조금만 침이 넣어줘